예배 앱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황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너는 밝은 별보다 저 푸른 내 밤보다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아름다워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그 형상 함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를 만드셨어 기억해 기억해 들어ो 기억해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제목부터 같이 읽어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무슨 요일일까요? 그래요. 오늘은 일요일,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하나요? 그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요. 은혁이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은 주일인데 부모님을 따라서 할머니 댁에 가야 한대요. 할머니 댁은 너무 멀어서 일찍 출발해야 한대요. 은혁이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선생님도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는 바쁘니깐 교회에 가지 말자고 하시네요. 은혁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혁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요? 네, 모두 잘 말해 주었어요. 은혁이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와 엄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가서 예배하자고 말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은 저를 따라 읽어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의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은 남유다에서 잡아간 포로 가운데 왕의 가족과 친척 등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이 뽑히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은 그 소년들을 왕궁에 살게 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배우게 했어요. 지혜로운 남유다 소년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벨론의 왕의 궁전에 끌려온 소년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아주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했어요. 왕이 먹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과 새 친구에게 음식을 가져온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왕은 너희에게 왕은 너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않아서 얼굴 색이 나빠지고 몸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다니엘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다니엘과 새 친구가 신하와 약속한 10일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계속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를 먹도록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맛있고 몸에 좋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채소와 물만 먹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여기를 보세요. 은혁이는 가족과 함께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 댁에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같이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자녀답게 살아요. 자녀답게 살아요. 네, 아주 잘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 먹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래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그 신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루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룰루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그 신사랑 찬양해요. 찬양해요! 룰루루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룰루루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엄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